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뒤에. 제 79회. 원래는 공개 강좌인데 1박 2일 동안 밤샘 용맹정진을 하기 때문에 제 79회 용맹정진을. 금방님 4월 22일 맞죠? 토요일 7시부터 4월 23일 일요일 7시까지. 이때 누룽지 한 그릇 딱 먹고 단체 기념찰링하고 1박 2일 수련을 마칩니다. 벌써 79번째에요.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한 10개월 정도 막아놨어요. 3년은 안되고 다시 저번 달에 다시 78회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시간대에 용맹정진하러 여러분들이 조건은 없어요. 즉 블랙애나이트로 교제 삼아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 눈동자 새까만 동공의 혀를 푸는 특별 신통 수련을 1박 2일로 용맹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교는 무조건 공부로 365일 해가 뜨고 공부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저는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공부로 해가 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육원입니다. 뒤에 원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보편성을 가진 채 대중적인 합리성과 합의를 할 수 있다. 공부는 자신의 정직한 순수성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지는 우리 노천교육원을 줄인 말이 노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거리에는 혹은 교육원 포함해서 그런 단체 포함한 카테고리에 공부를 가르치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거대 건강문화기업이라든지 명상단체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하기가 더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조건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노교는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거든. 코로나는 3년 정도 갔어요. 전 세계에. 그때도 우리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쓸 때 4인 이상 안 모일 때 이러면 3인이 모여서 공부했고. 마스크 쓰라고 할 때는 학원에는 9인, 15인, 24인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거 맞춰가면서 이 명맥을 계속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을 딛고 이제 진짜 공부를 가르치고 기존에 해오던 데니까 계속해서 연결하고 앞으로 진행형으로 앞으로 확장해서 나갈 곳은 단연코 노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교에서는 이 블랙헤나이트를 가지고 이 공부를 시킬 거예요. 1박 2일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에 수련비가 어떻게 되지? 1박 2일 동안 하는 이 기초 입문 수련은 신통 수련입니다. 블랙헤나이트는 참가자에 한해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 도형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KNN 인문학 부산 경남 방송에서 인문학 3강 찍을 때 KNN에서 시범 보일 때 쓰던 거예요. 블랙헤나이트 도형을. 이거를 제 낙관을 찍어서 참가자에 한해서 공짜로 드릴게요. 그리고 참가비 없습니다. 돕법비도 받지 않습니다. 공부도 공짜로 시킵니다. 이 도형도 돈 받지 않고 줄 거예요. 공짜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짐을 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시설이 열악해요. 저희들이. 2, 30명만 닦으니까. 그래서 방세로 1인당 3만 원만 받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먹을 거 챙겨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돕법비는 공짜예요. 이 도형비도 받지 않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1박 2일로 오셔서 즐기고 또 이 공부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 전에 도대체 노천교육원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궁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노천교육원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24시간 공개입니다. 근데 댓글은 못 달게 해놨어요. 하도 엉뚱한 글이 많아서요. 이게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노천TV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모학산 동굴부터 천일 기도하던 부산의 송도암랑공원 같은데 이런 것을 탐방코너로 찍어놓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천TV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구도를 했던 탐방코너가 있고 또 하나는 맛있는 것을 도인이 먹는 맛방코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먹어먹어라고 적혀 있어요. 노천 먹어먹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틱톡이 있습니다. 틱톡. 그 다음에 노천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적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또 있어요. 이거는 쇼츠처럼 똑같은 색깔인데 약간 기능만 다른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천TV 안에는 라이브 방송 코드따라삼천리 그리고 노천과 함께하는 차담톡톡 이런 거는 일정에 원고료를 주는 재미있는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그동안 찍었던 거 봐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를 소개하는 건 이게 다입니다. 저는 노천TV 및 노천교육원을 책임지고 있는 노천지킴이 노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전에 노교로 해가,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지는 곳이 노천교육원의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물론 저는 늘 산에 상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독대를 원할 때는 제가 지방투어를 할 때는 못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갑자기 공부방송이 나가면서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스태프들한테 전화 주시고 오라는 거 독대비 안 받을게 그냥 와요. 놀러 와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분도 차 한잔 나누러 오시고 대신에 연락 꼭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국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20명 넘어 전국에 있는 사랑방방장리 고참들이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3년, 4년, 5년, 6년 차 이 고참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초보자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1박 2일 동안 운명정진을 할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준비됐나요? 하고 내가 준비됐나요?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준비됐어요. 와 이거 짜고 치는 거 절대 안 해요. 우리 이분들이 하도 내가 이거 좀 털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자 잘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한다고 준비됐다 그랬어요. 이 선배분들이 그리고 잘살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블랙앤아이트로 밝고 깨끗하고 건강한 내 삶으로 투명하고 청정하고 가벼운 삶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 대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해외에 계신 멀리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노천교육은 많이 활용해 보세요. 365일 여기서 약간 진화한 친구들 특수 코드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꼭지를 딸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